예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이 되겠네요 한달전에 장마가 막 끝나고 와서 이제 풀을 뱉습니다 나무 뒤에 풀을 뱉는데 다행히 풀이 더이상 자라지가 않네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약간 남아있는 잠플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장마 끝나고 지금 9월달 되면 별도로 제초작업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0분 이상 땀을 쫙 흘렸습니다 기분 좋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